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무늬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먹물 열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무늬 오징어 먹방 기억하시죠?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남아있는 무늬 오징어로 라면을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칼칼하면서 국물이 깔끔한 열라면으로 정했고요 스프 건더기 넣어주고 무늬 오징어 한 마리 통으로 넣어줬습니다 원래는 오징어를 먼저 10분 이상 끓여준 다음에 그 국물에 라면을 끓이는 게 정석인데 제가 끓이는 라면 그릇이 넓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오징어만 따로 삶은 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육수도 살짝 더 섞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먹물을 풀어보겠습니다 무늬 오징어의 몸통을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면 그 안에 있던 먹물들이 슬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릇이 넓다 보니까 끝까지 잘 퍼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이따가 먹물 듬뿍 머금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비교해가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란 하나 톡 넣어준 뒤 끓여주면 오늘의 요리 먹물 열라면 완성입니다 와 이게 녹진한 냄새가 방안 가득 퍼지는데 와 이건 진짜 맡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침샘 폭발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 잘 익은 파김치와 함께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열라면 먼저 해외에 이번엔 먹물 좀 더 진한 데 먹어볼게요 비쥬얼이 이야...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불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장난 아닌데요? 미쳤다 이거 흐으으으 Stockholm tsp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쐎 이 오징어의 진한 향이 열라면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 한입 너무 맛있어 여기 보면 뼈가 있거든요 뼈를 빼주셔야 됩니다 계란은 어디였어? 계란은 어디였어? 계란은 어디였어? 뭐야? 계란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거든요? 이 먹물맛에 계란이 어울릴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잘 어울립니다 신기하네 계란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 먹물과 오징어의 녹진한 향에 뭔가 그 크리미함과 살짝의 고소함 그런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오 좋은데요? 음 occurring 와... 와~~ 맛있는데요? 잠깐만요!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이거 이거 안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여러분들 혹시 먹물 열라면을 해드신다면 꼭 밥을 이렇게 죽처럼 해서 드셔보세요 와.. 미쳤습니다 진짜 와.. 와.. 잘 먹었습니다 오늘 무늬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나온 먹물 열라면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처음에 사실 아 오징어 짬뽕으로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징어 짬뽕에는 이미 오징어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아서 열라면을 선택을 했는데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밥을 먹어보니까 그 먹물의 녹진함과 그 열라면의 매콤함이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릇이 넓은 그릇이다 보니까 오징어가 통으로 안 담겨서 다른 곳에서 삶고 삶았던 물 조금 넣고 오징어를 넣어서 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좀 이렇게 좁고 깊은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오징어 먼저 넣어서 한 10분 이상 삶아 주신 다음에 면을 이렇게 탁 넣고 라면을 끓여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드셔보시고 맛있었으면 맛있었다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징어를 먹을 땐 라면과 함께 할 한 마리 남겨둬 오징어의 녹진함이라면 맛을 두 배 더 올려주지 홍사운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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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